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File, New, Document를 선택하여 New Document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 of Pages는 1, P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하고 Page Size는 A4, Margins에 Make All Settings The Same 아이콘을 해제한 후 Top은 25.5, Bottom 25.5, Left 22, Right 2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Document 창을 엽니다. 작업 크기가 설정되었으면 안내선을 만들기 위해 먼저 기준선을 실제 작업 크기에 맞춰 기준선이 0이 되도록 합니다. Zoom 툴로 왼쪽 귀를 확대하고 안내선을 가져와서 상단에 X에 3을 입력하여 안쪽으로 3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Y에 3을 입력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이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6이기 때문에 243, 166이기 때문에 163을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안내선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자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Zoom 툴로 왼쪽 귀를 확대한 후 Line 툴을 클릭하고 Shift을 누른 채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립니다. Selection 툴로 각각의 재단선의 길이를 5mm로 맞춥니다. 안내선에 맞게 선택 툴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두 개의 수직선과 수평선을 함께 선택하여 Ctrl-C를 눌러 복사하고 각각 사방에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Ctrl-V를 눌러 붙여놓고 다시 Selection 툴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하겠습니다. File, Place 메뉴를 선택하여 Photoshop에서 작업한 이미지 01을 불러옵니다. 작업 크기에 정확히 붙여놓고 상단에 Reference Point가 왼쪽 상단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X값의 0, Y 0, 실제 작업 크기대로 166, H는 246을 입력하여 정확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Display Performance High Quality Display로 설정하여 깨끗하게 보이게 한 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외곽선을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 참고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외곽선을 그릴 시에는 외곽선을 표시해주고 생략하란 말이 있으면 외곽선을 생략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들어갈 곳을 Zoom 툴로 확대한 후 Type Tool을 선택하고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글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상자를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그리고 Parmas Day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지정하여 색상을 C60, M80, Y80, K40으로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에서 글자 폰트와 크기 등을 적절히 설정해 보도록 합니다. Type, Paragraph, 가운데 정렬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으로 정렬되도록 합니다. 글자 아래에 선을 그리기 위해서 Line Tool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수평선을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색상은 기본 색상대로 검은색으로 선택합니다. 설정한 후 Stroke 패널에서 Wait가 1 픽셀 정도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두께가 나오도록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글자를 계속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글을 입력하면 깨진 폰트가 등장하게 되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한글을 입력한 후 한글 폰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모두 입력이 끝나면 블록 지정하고 폰트를 한글 폰트로 변경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 줄로 입력한 후 글자는 역시 검은색 크기와 행간 등을 적절히 설정합니다. type, paragraph에서 just by all lines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양쪽 정릉으로 설정한 후 행간도 역시 적당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ype 툴로 조금 두껍게 해야 될 글자 부분만 블록 지정한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를 살짝 조정하여 두껍게 합니다. 다음 글자도 계속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똑같이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자 아래 선을 그리기에서 line 툴을 선택하고 수평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선을 그립니다. 중간에 있는 선은 살짝만 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글상자를 그리고 0,2를 입력한 후 폰트는 도둠 크기는 10포인트로 입력한 후 위치를 재단선과 정렬하여 배치합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연구와 비교하여 확인한 후 파일 세이브를 눌러 자신의 비번호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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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